플러튼에 거주하는 20살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폰타나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20살 된 베니 김 씨는 14살 여학생을 상대로 소셜미디어와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등의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후 김 씨는 이 여학생에게 이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등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낼 것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의 영상을 증거로 삼아 김 씨가 이전에도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수사는 폰타나 경찰국 인터넷 범죄수사과와 통합교육부의 공조로 실시된 것입니다. 지난 26일 체포된 김 씨에게는 모두 4건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며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.